아 아 잠겨가지고 아 곤두아 찐사부 실반작권 문제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곤두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 이런 반칙 당해봤다 관장님은 혹시 있으신지 반칙을 당해본 적도 많고요 반칙을 해본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사부님부터 뭐가 있을까요? 저는 태극할 때 같이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발을 밟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한 번 했었고 붙어있을 때 눈을 살짝 마주 보잖아요 살짝 옆으로 틀어서 누가 온 것처럼 태극 머리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태극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태극에서 떨어지자고 고개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떨어지자고 먼저 해놓고 상대방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팍 때리고 나가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심상법이 좀 많이 바뀌어서 태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아니 그거를 왜 맞았냐 맞은 사람이 더 혼났죠 제가 그럴 때 말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말을? 네 김치찌개 밥 먹었어? 라고 시험 도중에?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밥을 먹었어? 라고 저는 김치찌개 라고 대답하고 태극 머리에 말한 적이 있거든요 왜 주툭이 없나요?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런 날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모르겠네 연습 때 그거 한번 써먹어 봤거든요 이거 당할 수는 없으니까 반칙 받았습니다 왜 말 거냐고 해가지고 반칙 받았습니다 와 로이 신세계네 진짜 욕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게임이 잘 안 풀리니까 코딩 이사만 붙어있을 때 나한테 직접 욕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한테 욕을 했다고 그러나 근데 눈은 나를 보고 있어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욕을 해 상욕을 해 어? 뭐지? 얘 나한테 왜 이러지? 그래서 좀 당황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눈등 이사가 너무 심하네 빨리 떨어지잖아 그댄 캠프 안 떨어져 그래서 아휴 난 떨어져 없이 떨어져 딱 밀었는데 갑자기 칼이 탁 날아오고 태극 머리 맞은 적도 있었고 태극이 문제였구나 없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검색도 하면서 한 번 앞두지 특이한 거 특이한 거 도대회인가? 여자애 하나가 빨간 그 하이힐 구두 있잖아요 너무 신고 도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이힐을 신고 빨간 하이힐 그 키리 있잖아요 도장애를? 응 샵! 그 샵 장애 샵 장애? 그거를 그 사람한테 벗어놓고 장비를 쓰고 샵을 나가다가 오 깜짝 놀랐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정말 웃겼어 시대회에서 심판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기합 소리가 너무 특이한 거야 그니까 보통 우리가 야 그러면 뭐 그냥 야 주머니 밖으로 그런 우편적인데 상대방한테 기합 줄 시간 안 주고 자기 혼자만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 기합이 너무 특이했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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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도 기합을 넣어야 되는데 그 시간 안 줘 계속 그냥 야! 야! 상대방이 화가 났나 봐 왜? 이러더라고 또 화나지 시합이 이제 심판 선생님들은 진지하게 보고 있는데 빡 터진 거야 웃어가지고 그런 적이 또 한 번 있었어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이었는데 꼭 이 파리가 자꾸 밖에 날라다니는 다 불러가지고 후배들한테 날라다니는 파리를 세 마리 잡으면 오늘 운동을 쉬자 2학년 잡죠 다 잡아야지 근데 이제 화면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야 채민스님이랑 그랬는데 꼭 잡혔어 날라다니는 파리를 보고 휘두르면 이게 잘 안 맞구나 한 이 정도 해서 마주치는 거지 이렇게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얘가 패턴이 있어 박사님 아니에요? 타고 박사님 다 홍보시는 거지 우리랑 해서 이런 운동까지 해볼까 아 이건 진짜 너무 많이 너무 많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거 해봤거든요 저는 산타잖아요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일단 여러 장 찍어요 도착해가지고 감독님한테 보내야 돼요 저희가 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저희 올라왔어요 몇 시 몇 분에 그러면 이제 그 장을 한 세, 네 장을 찍어놔요 몰스타도 한번 바꿔보고 다 같이 이제 옷도 야 바꿔 바꿔 해서 한 8장 정도 감독님이 너네 산을 올라갔다 와 이러면은 올라가서 사진 그때 쳤던 거 이거 보내서 땀은 나야 되니까 하셔가지고 미국처럼 머리 감고 그렇게 했던 경우 이거 억깝했나 알면 안 되는데 다 대대로 배부를 저 선배님한테 뵈고요 이거 어쩔 이게 크지는 않네 오른천 넘어가 주시는 거 같긴 한데 오른천 넘어가 주는 거겠지 네 본인도 경험이 있을 건데 뭔 문제니까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 썰을 준비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썰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끝이 맨날 빨리 끊고 싶어가지고 빨리 끊고 싶어가지고 빨리 끊고 싶어가지고 끊고 싶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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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